먹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피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온 만큼 정말 재미있는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썬더볼트를 이용한 캡쳐보드 그리고 이 gpu 박스 이 제품들을 준비해 봤는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썬더볼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뭐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 다 떠나서요 쉽게 얘기해서 썬더볼트는 더 높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자에요 썬더볼트는 40기가 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usb 3.0 같은 경우는 5기가 gps 3.1 같은 경우는 10기가 gps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썬더볼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신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썬더볼트는 지금 썬더볼트 3와 4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썬더볼트는 usb c 단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생겼고 단자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PC에 썬더볼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썬더볼트 단자 밑에 또는 옆에 근처에 번개 모양 썬더볼트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면 이런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있어야지만 썬더볼트 단자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장비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장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gpu 박스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썬더볼트 번개 모양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박스가 주인공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캡쳐보드는 서브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노트북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로아라든지 배그 같은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할 때는 성능이 좀 딸리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을 가르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PCI 기반의 그래픽 카드와는 좀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따라오긴 왔는데 그래도 뭐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레이드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 박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원래 이 캡쳐보드 대신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래픽 성능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gpu 박스의 역할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썬더볼트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는 뭐 사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usb 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박스가 없고 그냥 보드만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거 까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보면 이 안에 PCI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꽂던지 여기다가 저희는 지금 이 덱링크 듀오2라는 캡쳐보드를 꽂은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2022년 초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썬더볼트는 4까지 버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제품군들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썬더볼트 3 그리고 4 단자입니다 썬더볼트 3와 4는 크게 다르지 않아 가지고 호환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의 좀 디테일한 것들은 저 말고도 안될 과학 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버 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GPU 박스인 2GPU 박스 중에서 좀 명기로 손꼽히는 조탁 앰프박스 미니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2022년 초반 기준으로 지금은 단종이 된 모델입니다 여기에 덱링크를 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덱링크를 여기에 끼면 덱링크 4채널 5개의 단자지만 하나는 레퍼런스죠 그래서 4채널의 인풋 아웃풋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풋이나 아웃풋 총 4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노트북같이 휴대 가능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같은 데 썬더볼트 단자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USB 캡처 보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초반에 USB 캡처 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만 얼마부터 해서 3만원, 4만원짜리 이런 게 한 20개, 30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리소스가 부족한 현상도 많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한 PC에 이걸 12개 정도까지 꽂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언플러그드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또 입력마다 싱크가 조금씩 다른, 레이턴시가 조금씩 다른 그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버리고 어떤 걸 썼냐 그 다음에 저는 저희 PC에는 덱링크 쿼드2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덱링크 쿼드2는 8채널 입력 아웃풋이 가능한 블랙매직에서 나온 모델이고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PCI 보드를 꽂아서 8채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12채널까지도 사용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USB 캡처 보드 몇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PCI 보드를 하나 더 써보자 해서 컴퓨터를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안에 PCI 보드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요즘에 그래픽카드가 쿨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체도 크고 쿨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CI 보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쿼드2에 8채널이 있죠 근데 저희가 많이 쓸 때는 16채널까지 쓰더라고요 NDI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NDI는 아직은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친구들을 구해본 겁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아카시스에서 나온 썬더볼트3 4채널 HDMI 캡쳐보드 지금 이 친구고요 그리고 4채널 SDI 캡쳐보드가 이 친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대면을 보여주려고 뒤집은 거고 반대면 HDMI가 이거랑 똑같이 4채널이 있는 거예요 저는 ALLE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거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직구고 보시면 SDI부터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인풋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는 그냥 인풋이에요 인풋만 넣으실 수 있고요 HDMI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 인풋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제품들의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DP가 있습니다 DP는 4K 60p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DP 아웃을 지원합니다 근데 얘는 DP 아웃인데 익스터널 아웃이 되지 않고요 VMIX나 여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익스터널 아웃은 사용이 안 되고요 VMIX에서 사용하면 풀스크린 아웃 또는 그냥 한마디로 컴퓨터에서 하는 그래픽카드 아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디스플레이 아웃에 하나 확장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썬더볼트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단자가 2개가 있는데 이 썬더볼트 단자 2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는 PC랑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다른 다음 제품이랑 연결합니다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는 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무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까지 되는지는 해보지 않아서 저 두 개밖에 안 사봤는데 좀 용기가 있거나 좀 이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몇 개 더 사서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자막에 떴겠지만 저는 이 아카시스로부터 또는 이 조탁으로부터 아무런 광고 제의나 아무런 협찬이나 아무런 걸 받은 거 없고요 다 내돈내산으로 그냥 이게 재밌고 신기한 물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썬더볼트를 연결 연결하면요 데이지 체인이라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썬더볼트에는 데이지 체인이라는 게 있고 이게 썬더볼트 3 이전부터 있던 기능인데요 썬더볼트 장치끼리 연결 연결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SB 캡쳐보드는 하나를 연결하면 USB 단자에 하나를 연결하면 하나만 캡쳐가 됩니다 또 USB 캡쳐보드에 두 개 또 네 개 인풋이 있는 그런 보드들이 있어요 또는 아템 미니 같은 스위처들 기반에서도 아템 스위처 같은 경우에도 USB로 연결하면 USB C나 USB로 연결하면 캡쳐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걔네는 네 채널에 입력이 있지만 이 네 채널 입력을 각각 받을 수가 없고 셀렉하는 하나의 입력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채널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네 채널 각각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제품의 장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송출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채널을 좀 확장해야 될 좀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보시면 덱링크 쿼드2를 이용해서 여덟 채널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 플러스 아카시스에서 나오는 PCI 용 또 SDI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채널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썬더볼트4가 지원이 되는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썬더볼트 단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무려 두 개나 있는데 두 개에 각각 꽂지 않아도 아까 데이지 체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덱링크 듀오2가 달려있는 조탁과 그다음에 아카시스 SDI와 아카시스 HDMI 이렇게 해서 여덟 채널의 덱링크 쿼드2 그다음에 4채널의 아카시스 SDI PCI 그다음에 4채널의 덱링크 듀오2 그다음에 4채널의 아카시스 썬더볼트 SDI 또 4채널의 아카시스 썬더볼트 HDMI 이렇게 하면 12채널에 12채널에서 24채널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PC에서요 물론 한 PC에서 24채널을 다 받는다? 그러면 제 컴퓨터도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제 컴퓨터는 지금 3060에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고 메모리는 64기가인데 그래도 좀 24채널을 풀로 받으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4채널까지 풀로 받을 일은 없고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데에도 썬더볼트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한 번에 여러 개 송출할 때도 있고 여러 팀으로 쪼개질 때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2채널, 3채널 소스를 각각 나눠서 다른 믹싱을 해서 내보낼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도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이 노트북에도 12채널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노트북도 어느 정도 성능을 받쳐줘야 되고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정도 성능을 갖춘 노트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하여도 괜찮은데 아마 그 이하에는 썬더볼트가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제품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더 채널의 확장성이 늘어나고 또는 휴대성이 더 편이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썬더볼트는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신호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썬더볼트 3까지 밖에 지원되는 캡쳐보드가 없더라고요 이 제품이랑 또 비슷한 제품이 있고 또는 4K를 캡쳐받기 위한 썬더볼트 제품도 있어요 근데 4K는 아무래도 두 채널이라든지 한 채널 이렇게 채널 수가 조금 적은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결과 제가 아름아름 아주 적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런 아카시스 제품들이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입력이 8비트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8비트 지원이 그럼 왜 단점이냐면요 다른 PCI 기관의 캡쳐보드들은 10비트 또는 12비트까지도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덱링크라든지 메이지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제품들은 12비트까지도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비트는요 영상에서 이 비트의 차이는 이를테면 해상도의 차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또 다른 영상 콘텐츠에 남겨보도록 하고요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얼마나 잘 보이는 것을 더 잘 표현해 주느냐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는 64배 그리고 또 10비트와 12비트의 차이는 64배니까 64 곱하기 64배 하면 8비트와 12비트의 차이는 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들 특히 이 제품은 HD 제품이기 때문에 HD 카메라들에서는 12비트 송출이 있는 제품이 거의 없고요 4K 카메라 중에서 4K 카메라에서 HD 출력을 하면서 12비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쓰는 경우에 또 이 제품을 쓸 때 쓰는 그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10비트 지원이 최대고요 8비트인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펜틸트라든지 미러 리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녹화는 10비트 12비트 가능하겠지만 출력에서는 이걸 지원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지만 아주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좋은 화질을 내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4K 카메라 또는 8K 카메라로 찍으시고 4K, 8K로 캡처하셔가지고 4K, 8K로 송출을 하셔야죠 이거는 우리 HDD 송출을 위한 제품들이니까 그 정도 단점으로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돈내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재미있는 제품들을 또 효과적인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한 자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지금 이런 장비 소개도 올릴 거고 또 제가 VMIX를 좀 많이 공부했어요 영상을 쉬는 동안 VMIX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 최근에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유튜브에 VMIX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먹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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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